수혁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부탁드려요. 이 글은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쓸 모닝콜이 필요합니다. 오빠의 멋진 목소리 들으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는데 이게 아침에 들으시면 더 졸립지 않을까요? 아 중저음이라서 중저음이라 알람은 이렇게 좀 시끄럽거나 짜랑짜랑 해야 되죠.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거는 슬기야 일어나라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본인 이름 붙여서 이거를 어떻게 좀 약간 복시보급으로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카메라 보시고 일단 일어날 때 듣진 마시고요. 해달라고 해주시니까 슬기님 일어나세요. 슬기님 아침입니다. 녹음하셨죠 여러분? 자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안 돼요. 원래 중저음톤이 매력적인 배우기 때문에 아니 이 정도면 차라리 여러분 좀 바꿔서 좋은 꿈껏 잘자요.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수석 씨한테 어때요? 해볼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녹음하셔야 돼요. 이게 찐입니다. 큐! 슬기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이게 훨씬 낫다. 여러분 이게 훨씬 나요. 훨씬 나요. 잘자요 버전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사실 모닝콜이 쉽지가 않거든요. 목소리가 또 커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잘 맞는 두 가지 버전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편집 잘하셔서 알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람으로는 안 쓰시고 약간 놀림감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건 벨소리로 요즘에 다 편집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또 큰 추억이 될 겁니다. 이름 불러드렸어요. 슬기 씨.